아나까지 잡자 났어? 예전에 풀덕 갔었지 와 나도 이제 곧 21살이네 고등학교 때 경복 많이 했죠 고개나도록 꿀 맛있다 영어 뭐야 이거 헤르쉐이수? 맛있네 이거 표시판에 다 적어놨네 여기 포타토? 포타토는 뭐야? 펌킨 어? 포타토가 뭐야 포타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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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포타토 포타토 포타토란게 있어? 아 고2 때 아침까지 방송하다가 학교가서 공부하고 잘 시간이 없었지 아 힘들었지 뭔데? 어 좋아 안 보인다 어허허허허 뭐여? 뭔소리여 틀에다 아 아 뒤트 뒤트 뒤에 트레이예요 아 남과 아 남과 정말 퀴어자 여기 있다 아람이 제일 잘해 아람이 이쪽으로 와 내 쪽으로 아람이 내 쪽으로 거기 발효 거기 발효 아 월행이네 오 나다 오 나다 오 나다 오 나다 아따 불기쁨 무서워요 아따 불기쁨 무서워요 트랙 글로 가요 원숭이님 얘네 디바공 없고 원숭이님 있고 이제 퐁스 넣을듯 이거 안하는 거리두죠 어 아니지 퐁글이 빠졌죠 앞에 있죠 그냥 어 유도 위층 아 트레이로 오겠는데 안오는구나 저기구나 궁있어요 트레이로 피타길이다 저거 힐평 아 아 호잉 호잉 아나까지 잡자 왔어? 얘네 뭐야 디바공 빠졌고 네 트레 또 오른쪽 간다 저거 디바이나 글로 가요 트레 빈드로 어떻게 무조건 데워요 아 아 누구야 왜 이렇게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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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와 아 형 형 형 형 형 같이 데가를 까줘 데가를 까줘 아 시발 낙낙 오우 요우 조비 위도우는 어디에 있을까 잡았네 위도우 왔을 때 리젠 가보들 티바니 나 키워둠 빵 티바니? 시빌이었어 윤정은 우리 뻥 선으로 가자 오 이도 오른쪽 티바니 글로 갔다 이도 브리 잡아봐 브리 뺏겨봐 내가 부적까지 달라놨어 거점은 내가 비빌게요 아 브리 핏다길 어 브리 형님 브리 1피 브리 1피 거점에 자자자 또 뭐야 기억 안나 이제 디바공 있겠네 나이스 시리아 승리는 우리의 운명 우리는 본분을 다 야 두피 왼쪽 좋다 쌍범아 두피 잡자 저거 궁도 없는거 야 우리 디바 어그로 풀어봐 야 우리 디바 어그로 풀어봐 야 뽀뽀 왔다 해야 돼 브리퐁이야 브리퐁 야 두피 2층 아나 반피 아나 반피 아 뒤에 터렉 두피부터 잡아봐라 라이스 오우 고딩 우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 אנ 비운생범이네에에에에 야 왼쪽에 야타 숨어있는거 아니야? 추측하지 마시고 화강 세게 맞지 마시고 오 야 겐지가 우리 아타무는 중인데 차례 내려오겠다 이제 차례 2층 차례 2층 위도 한번 잡아볼게 뭔데? 위도 반피 오면 상남자 안오네 위도 닦다 위도 닦다 위도 반피 아홉하네 누리기 싫은데 야 나인필 나인필 겐지필 나이쉬발 살려줘 형 야 뒤에 아타 겐지 부조해줄게 저거 아니다 야 위도 있다 나리 훅타 훅타 위도 2층이 있었어 TPD 계속하봐 택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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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저 라인 쪽이 왜 있어 차례야 쌌다 아 2층이 아타 2층이 아타 위도는 어딨니? 위도 왼쪽 밑에 있다 잡았네 여기 겐지 올 때 좀 숨어있자 숨어있자 겐지 위치 아예 못으냐? 어 인사하지마 정말 겐지 지나갔다 나인마피 나인마피 겐지 공스러우겠다 안을 지켜줄게 뭔데 이거? 뭔데? 아 시 경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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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을 아 못 들겠다 이거 어이 어 뭐야 나잇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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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돼 아잇 잠깐만 나 헤어질 때 산 빠졌어 기다려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아 아